Welcome to channel. How are you feeling? OK. Today I'm gonna take beautiful yellow trumpe tree. That's what I'm gonna take today. Hang on.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름다운 trumpe tree를 이쁘게 한번 잘 담아보겠습니다. 서울특장에 가 бог인 이벤크리 스포시리티타 배추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지점에서 피해자를 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와는 아름다운이 힐링이 하니 저는요. 그녀는 안심으로 보여준 미천이 힐링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이의 위생들의 피해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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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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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